오셔서 보고 가세요. 전상품 30% 세일하고 있습니다. 들어오셔서 구경하고 가세요. 오픈 기념 전... 오픈 기념 전상품 30% 세일하고 있습니다. 구경들 하고 가세요. 오픈해서 전품목 30% 세일... 야, 이거 해. 야, 너 왜 그 때로 할래? 누구 장사 말아먹을 일 있어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이고 나발이고 당장 때려쳐. 하도 부탁해서 3금까지 당겨줬더니 이거 완전 맹탕 아니야. 야, 너 당장 돈 토해내. 안 돼요.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.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. 제발요, 저 돈 꼭 필요해요. 야, 돈 토해내. 제발요, 사장님 부탁드립니다. 나... 사장님의 캐주얼 베이직한 의료들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. 전상품 30% 세일. 안쪽으로 뒤로 오세요. 점픈목 세일입니다. 쌤! 소문은 들었어? 너네 집 쫄딱 망했다면서? 천서진 이사장님... 아니, 그냥 너네 엄마... 사채업자들한테 쫓기 그 신용불량자 됐다면서? 어우, 꼴을 보니 완전 거지같이 된 모양이네.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던데... 범죄자들한테는 그런 전관예우도 없나 보다. 그럼... 이제 네가 소녀가장이 된 거야? 가볼게요. 돈 필요하지 않아? 니네 모녀 갑지라던 거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맘 한나도 없는데 지금 네 꼬라지가 하도 딱해서 얘기하는 거야. 알잖아. 나 마음 베개 따뜻한 거. 아니에요. 됐습니다.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하루에 100만 원인데? 무슨 일인데요? 고맙습니다.